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주실입니다 지금 지하철역 가는 길에 아 여기 미용실 하나 보이는거야 이게 시세이도네 하고 보는데 미용실이 보여서 커트가 지금 헤어컷 낫오버 10이요? 아무튼 남자 헤어컷 300밭 부터인지 뭔지 여기서 한번 잘라볼까요? 머리가 지금 많이 자라긴 했어 그래서 한번 자르려고 하는데 물어볼까? 타올라이카 비디오 오케이? 노노노? 아 여기 잘면 안돼 아 오케이 백맨 라이카 머리 잘라는걸 못찍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아쉽다 그럼 다른데 가서 한번 잘라볼게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여기 시암쪽 왔는데 제가 지금 머리가 되게 많이 긴데 아까 못 잘랐죠 여기 사진을 못찍는다고 해서 못 잘랐는데 여기 헤어샵이 있는거에요 헤어샵이 있고 안에 자르는거 보니까 되게 칼같이 잘 잘라죠 여기 한번 가볼까 생각합니다 가격은요 가격도 보여드려야지 여기는 시암스퀘어 들어가는 길에 있어요 시암스퀘어 들어가는 길에 여기서 헤어컷 500밥 한국돈으로 주면은 한 2만원 안되는거에요 2만원 안되는정도 3만 8천원에서 어 한 1만 9천원정도? 그리고 워시까지 하면 한 2만원정도 되겠다 이거 한번 받아볼게요 오케이 네 이런식으로 생겼을까? 어우 절로 오래네요 하카 다리카 어 가방 위 어 제가 놓고 여기서는 지금 핸드폰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네 어 어 어떻게 해야냐고 물어보는거 같은데 어 이렇게 하고 뒤에는 요렇게 하고 그리고 위에는 어 요정도? 어 오케이 아 아 맥멜라인 맥멜라인 어 앤 하 시시 바트? 여러분 하시시는 이제 10밖에 몰라서 100을 몰라요 제가 어 땡큐 야 그래도 뭔가 잘 잘라줄거 같아요 왜냐면 여기 사람들이 다 지금 칼같이 되게 라인을 잘 따고 있거든요 한번 기대해봅니다 그치 말만 잘 통하면 뭐든지 다 잘될거야 그리고 제가 라인을 따놓은게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만 하면은 충분히 근데 난 진짜 하나도 안 불안해 태국사람들이 워낙 머리 스타일링을 잘해가지고 어 나 아무렇지도 않아 진짜 뒷머리도 뚜껑으로 만드는 것만 아니면 돼요 그쵸 아 아니네 아니네 상고로 쳐주네 상고 쳐주네 어 그래도 잘라놓던 길이 있어서 잘 자르는 것 같아요 응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 저런걸로 해주니까 진짜 바보샵같아 되게 깨끗이 쓰네 와 엄청 칼같이 잘라준다 서양인들 흑인들 머리 자르는거 보면 막 라인 따주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잘라줘 대박이야 엄청 오 와 대박 라인 따주는 거 맞죠 와 너무 잘 자를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자르시는데 내가 생각한 것 보다 아 아 음 너무 만족스럽게 잘했는데 조금 더 잘라달라고 했어요 너무 쓸려나? 이 정도로 말이나 해보자 진머리가 어떤지 모르겠고 염색을 해야 돼 이거 뭐라 하지? 물 같은 걸 발랐어요 나도 이거 뭐하는 건지 바보샵을 안 가봤어 아 이거 외국영화에서만 보던 거잖아 그리고 각 잡아주는 거 어 이거 이거 외국영화에서만 보던 거잖아요 여러분 와 이거 대박이지 이런 것도 해주는지 몰랐네 라임도 다 따졌어 아 컵 컵 컵 컵 블랙 블랙 아 아 왁스 아 아 컬러 타올라인 아 왁스 한국으로 보시면 거의 한 4, 5만원 정도 해야지 가능한 그건데 진짜 이거 한 4, 5만원은 받아도 될 가격이었다. 내가 느끼지만 다음에 한번 염색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있다고 하면은 한번 받아볼게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머리 괜찮죠? 깔끔하게 어 코콘카 대박. 여러분 머리 괜찮죠? 아 이상해? 괜찮아. 너무 마음에 들어. 일단 계산하고 올게요. 와 머리 너무... 어 뭐야? 너무 쪼개진 것 같아요? 아니야. 너무 마음에 들고요. 계산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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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내가 봤는데 한... 이거 한국으로 치면 한... 진짜 한 4, 5만원 받아야 될 커트야. 근데 여기서 지금 2만원도 안되게 끝내고 왔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시암스퀘어. 시암스퀘어 들어가는데 바로 옆에 있는 네버세이 커트라는 곳이에요. 네버세이 커트라는 곳이에요. 네버세이 커트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난 진짜 마음에 들어. 이게 내 흰머리가 옆에 약간 눌려서 그렸지 이거 제일... 어... 아 이렇게 보면 너무 갑하갔나? 아니 옆으로 봐요. 옆으로 봐요. 이거 되게 괜찮은데? 옆머리랑 여기 아까 라인 따주는 것도 대박이었어. 되게 잘 자르네요. 진짜로. 그리고 만약에 태국에서 머리 자를 일이 있다 하시면은 전 여기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은 모르겠어요. 내가 또 흰머리가 많이 나와서 흰머리 염색하는 것도 있냐 하니까 그런 건 없대요. 어 근데 진짜 남성분들 중에 머리 자를 일이 있다 하면은 여기서 자르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진짜 마음에 들었어. 잘 잘라서 놀랐어. 기대 안 하고 갔는데 진짜 너무 만족해요. 이번 영상 이렇게 태국에서 머리도 잘라보네. 다음에 염색이나 뭐 다른 것도 이런 거 해볼 만한 거 있으면 돌아올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머리 괜찮지? 어. 이거 내가 스타일 조금만 하면 돼. 아 그리고 그 얘기를 해야겠다. 내가... 어. 내가 머리를 잘라놓은 거에서 어느 정도 그 스타일이 유지된 게 있잖아요. 거기서 자랐구나를 알고 거기서 이제 길이만 어느 정도 조절해서 원래대로 잘라줘. 이것도 대박이죠. 음. 들어갈게요. 해주세요. 엄청 재미임.